기상캐스터 배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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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이 드디어 실적을 발표하는데 기대감이 많이 높은 건 사실인데요. 지금은 기대감만 갖고 주가 좀 올라오고 실적 좋은 주식도 다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11월 1일, 그러니까 이번 금요일 날 우리 시간으로 끝나고 나서 결국 우리가 끝난 그 다음날 아침 되겠는데요. 미국 시간으로 11월 오후 우리 시장으로 보면 토요일 새벽 마감되는 미국 시장이 어떻게 흐름되고 애플이 어떻게 보여줄지가 이번 고비의 하나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애플에 대한 기대감도 그 실적에 어느 정도 반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실적 그 안을 뜯어보면 시장이 또 다르게 해석하는 부분이 지금까지 기업들의 실적에서 나왔기 때문에 애플도 한번 저희가 발표되는 대로 찬산히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례로 페이스북도 그렇지 않습니까? 순익은 잘 나왔는데 매출이 좀 미흡하게 나왔고 유효 사용자 수에 대한, 그러니까 이것을 간과하고 있었다라는 평가들도 좀 있더라고요. 페이스북의 실적 발표와 함께 앞서서 말씀드렸던 시간의 거래에서 이런 급변동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페이스북은 주가는 지금 이 시간에 현재도 급변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는 2% 이상 올라갔었는데요. 일단 실적이 딱 뚜껑 열리자마자 마이너스 5% 갔다가 지금 플러스 1, 2% 갔다가 지금 또 마이너스입니다. 지금 이거는 한 10분 전에 갖고 온 건데요. 지금은 또 마이너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급변동이 계속 심한 상태입니다. 그만큼 시장 자체가 이렇게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시장이라고 일단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또 리얼타임 보니까 또 좀 더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게 하여튼 저희가 생방송의 묘미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요. 페이스북은 지금 시장에서 큰 관심이 있다 없다. 별로 큰 관심이 없는 주식입니다. 지금요. 다만 이번에 흐름을 보면 웬만한 걸 보면 주가가 훅 또 떨어졌어야 되는데 지금 확 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는요. 그것은 이익은 예상치가 상해였고 매출은 다소 미흡했는데 기본적으로 DAU랑 MAU로 아까 말씀하신 것이 일간 활성 사용자 수, 월간 활성 사용자 수는 어찌됐건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건 분명한 게 현실입니다. 그게 무슨 10억 명이 됐건 15억 명이 됐건 끄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왼쪽이 DAU고요. 오른쪽이 MAU입니다. 오늘 발표된 실적 나오고 바로 보여드린 그림이 되겠는데요. 문제는요. 시장에서 저커버그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멘트 자체가 조그만 오늘 긍정적으로 좀 바뀌어 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지난 번에 IR과요. 3개월 전에 IR 당시에는 저커버그가 이미 상당히 경고를 했습니다. 영업률이 떨어질 거고 비용이 많이 들어갈 거고 사람들 더 많이 뽑을 거라고 했는데 이번에도 상당히 많이 뽑았는데 이번에는 다음 분기에 대해서 아주 약간의 경고성 메시지가 별로 아직까지는 안 나온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 뉴스가 나오겠지만요. 그러면서 얘기한 거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페이스북에 MAU나 DAU만 갖고 월간 사용자, 일간 사용자만 얘기하는데 오늘 저커버그는 약간 다른 거에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뭐냐면 지금 현재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갖고 있고 또 하나 우리나라는 별로 안 쓰지 않으면 왓셉을 쓰고 있거든요. 왓셉은 세계 최초로 만든 메시징 앱입니다. 그러니까 카카오톡이고 카카오톡 훨씬 먼저 만들었고 그걸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 카카오가 결국은 워셉을 결국은 카피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얘기지만 하여튼 워셉이 미국에서는 제일 많이 쓰는 메신저가 되겠는데요. 이 세 개를 매일 하루에 한 번이라도 쓰는 사람이 20억 명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반영이 많다는 거죠. 하나 더, 이걸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페이스북 주가가 드디어 바닥을 치고 있다, 확인하고 있다. 먼저 조정받았기 때문에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물론 주장일 뿐인데요.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인스타그램이 최근 들어서 돈을 벌기 시작했고요. 카카오는 보면 수많은, 많은 분 쓰시겠지만 카카오에서 이모티콘이 됐건 카카오 갖고 인형도 갖고 다 많은 거 팔지 않습니까? 왓셉은 한 번도 돈을 번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왓셉의 이모티콘, 저는 쓰지는 않지만 깔고는 있는데, 일부 제가 찐인 척 찍고는 쓰는 건 있지만, 돈을 번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소위 포텐이 있다라는 주장도 있다는 거죠. 여하튼 페이스북은 지금 먼저 조정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다른 것 같으면 이거 축구 떨어질 수는 하는데 안 떨어지는 거는 그만큼 뭐라고 할까요? 바텀업, 바텀잉을 좀 하고 있다라는 주장도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스북, 조금 전에 나왔었던 실적과 함께 분석까지 해드렸고요. 그러면 첫 번째 이슈는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죠. 두 번째는 국내 증시, 바로 보도록 하죠. 참 힘든 시간을 보냈던 10월이고요. 그나마 11월에는 지금보다 낫지 않을까 하는 증권가들의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국내 증시가 예상 밴드로 한 2천에서 2천 2백 포인트 사이에 반등을 모색할 거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서만 300포인트 이상 급락을 하면서 10년 위기설, 요즘에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것보다는 그래도 15월에 어느 정도 안정세를 보일 것이다 라는 분석들이 더 많습니다. 현재로서는 미국의 중간선거나 G20 정상회담 같은 대회 변수에 따라서 국내 주식시장 흐름도 좀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여기도 단기 과매도 상황인 만큼 어떤 추가 급락보다는 기술적 반등이 나타날 것으로 증권사들이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증권사들이 공통적으로 꼽은 유망 업종 같은 경우에는 화면에서 종목들도 나열돼 있습니다만 IT와 경기 소비재, 금융이나 통신, 그리고 에너지 등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12월에는 좀 안정을 찾아줄 수 있을 것인지, 지금보다 상황이 나아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보시는지 당장 내일이라고 해서 모두 해결될 이슈들은 아니긴 합니다만 10월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거보다는 그래도 올라가지 않겠어라는 좀 막연한 기대감도 있는 게 사실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림 다시 한번 그림을 좀 잡아주시면 제가 그림을 잡고 약간 코멘트를 해드리겠는데요. 주요 증권사의 표 나온 거 다시 잠깐 보여드렸는데요. 딱 보시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코스피 예상 밴드의 11월에 1900대가 몇 개 보이지 않습니까? 보시면 NH도 보이고요. 삼성증권 보이고 신한 보이고 키움증권 보이는데요. 위로는 2150까지 보이는데요. 이게 보면 한 불과 3주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그 당시에 토로스가 2000원 쓴 적이 있는 게 처음이었거든요. 그만큼 시장에서 지금 뭐라고 할까요? 보수적으로 보는 시각이 늘어났다라는 걸 먼저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여기서 종목들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SK아닉스가 제일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증권사의 입장에서 보면 일단 묻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걸 했던 사람이지만 그래서 그 자체에 큰 의미를 두시길 말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SK아닉스가 반도체가 엄청 좋아져서 이런 가격이 아니다. 이 종목들을 얘기하는 거 보셔야 되겠고요. 딱 보면 한국투자증권이 SK텔레콤, 이노베이션 이런 거하고 삼성전자, SK아닉스가 별로 포함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 포함되지 않는 거가 여기랑 DB금융, 신한금융 정도가 되겠는데요. 이런 쪽이 왜 했는지를 좀 보셔야 되겠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이들을 세계 증권사는 시장에 대해서 크게 기대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정도라고 뒷단을 해석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참고적으로 표를 설명하는, 표를 읽는 뒷단을 읽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11월 시장, 제가 감히 어떻게 될 거라고 예측할 수는 없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에 첫 번째 뭔가 좀 확신을 갖고 말씀드릴 수 있다 그러면 첫 번째는 글로벌 금융시장과 같이 갈 것이다. 처음에는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중요한 것은 처음에 뭔가 우리가 많이 기대하는 건 반등을 기대하는데 반등할 때는 쉽게 해서 이겁니다. 선우가 없습니다. 누가 더 먼저 빨리 반등하고 뒷단에 반등하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말씀드린 지금 주식을 갖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뭘 팔고 줄이고 사고 이럴 이유가 전 별로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등할 땐 다 그냥 반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도 반등하면 한국도 반등하고 무슨 예를 들어서 인도도 반등하겠죠. 심지어 터키, 저는 터키는 잘 모르겠지만 터키, 아리에이틀은 다 반등할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반등할 때는 동행할 것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두 번째는 펀더멘탈라는 여전히 대한민국 설명할 길은 별로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점을 말씀드리면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어저께 보면 중국과의 통 큰 합의를 기대한다 얘기하지만 기대할 뿐인 거고요. 그냥 멘트입니다. 멘트고요. 중국의 푸젠치와의 거래를 금지하면서 반도체 수출을 금지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랑 제가 봤을 때 대한민국 주식이랑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펀더멘탈리나 뉴스랑 설명할 것이 없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그냥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반등하면 중국도 반등하고 다 같이 반등하고 좀 재미없으면 우리 시장도 더 재미없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쉽지만 지금 대한민국 중심이 아니라고 말씀드렸고요. 특히 일부 언론에서 얘기하는 게 국민연금 때문에 주식이 올랐다? 저는 그건 뭐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뉴스에 그냥 타이틀을 잡았을 뿐이고 국민연금이 사고 팔고 해서 주가가 좀 되고 안 되고 그런 시장이라고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별로 좀 약간 제가 보기에 근거가 없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11월에 가장 굵직한 변수인 G20 정상회담이나 그리고 중간선거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자면 중간선거도 어쨌거나 증시와 밀접한 관련이 지금으로서는 있는 상황이고 트럼프 대통령도 더 떨어지고 싶으면 민주당 찍어라라는 얘기를 할 정도니까 이것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G20 정상회담 그 기간 동안에 미중 합의가 있을 것인지 정상회담에서 또 분위기가 좋게 흘러갈 것인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여기에 따른 시장 영향력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에 민주당을 찍으면 더 떨어진다 얘기하는 거는 사실 보면 대한민국 정치 대한민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 트윗 아마 찾아보시면 금방 나올 텐데요. 그게 진짜 썼을까 하는 의심이 들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그냥 우습게 농담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미국에서는 역시 중요한 것은 미국은 몇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역시 중간선거 이후에 이 페이스, 일부에서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입지, 자신의 팬층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더 강하게 푸시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거 결과 어떻게 나오든 간에 뭔가 미국과 중국의 협상, 이런 강경책이 조금 숙어들으면서 뭔가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분명히 얘기했고요. 11월 말에 있을 땐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에서 뭔가 합의가 나올지 않을지. 그러니까 합의가 나오면 좋게 나오면 저는 제 입장에서 보면 좋게 나오고 안 좋게 나오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늘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압도적으로 자기가 이기고 있다고 얘기했지만 말씀드렸다시피 9월 달에 미중 무역적전은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요. 재정적전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지만 여하튼 미중 정상에 대해서 좋은 결과가 나온다. 뭐 이런 것들이 좀 우리가 기다릴 만한 뉴스가 되겠고요. 대한민국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연금이 산다고 해서 지금 될 시장은 아니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전형적으로 지금 오랄이거든요. 말로 립서비스를 우리 편의하는데요. 립서비스가 어느 정도 나오면 조금 반응을 하겠죠. 그래서 립서비스가 어느 정도 계속 어떤 강도로 어떻게 나오겠느냐라는 정도 그게 뉴스거리가 되겠고요. 진짜 본질적으로 관심 있는 건 11월 말에 있을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정말 금리를 올리겠느냐 우리나라 아니면 정말 못 올리냐 이런 차이. 이 정도 정도가 뉴스가 되겠고요. 굳이 좀 주식 쪽으로 접어든다 그러면 저는 자사주를 매입하는 기업들이 관심을 가질 만하다. 특히 이제 그런데 이 부분을 좀 유의하셔야 되는 게 대한민국은 과거의 사례입니다. 과거의 사례에 보면 정말 6개월 안에 망할 기업이 망할 기업인데도 자사주를 하면서 시장에 무리를 키우는 게 많기 때문에 자사주를 제가 봤을 때는 자사주 신청을 많이 할 겁니다. 최근에 보면은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는 분명히 대기업이면서 건실한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익이 늘어났는데 주가가 떨어지고 정말 딱 보더라도 대주주가 좀 멀쩡한 거, 신뢰도 있는 것들에 보면 그런 것들은 한번 꽃패로 칠 필요가 있겠죠. 그런 것들은 늘 대주주의 의견에 반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경험에. 그래서 좀 바이백하는 것들을 자사주의 정안식 찍어드려야 하고요. 종목으로 보면 모르겠습니다. 종목으로 보면 늘 말씀드린 저 자신도 삼성전자, S&P는 갖고 가는 게 분명히 맞다고 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년까지 정말 좋아지는 거 정도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삼성, SDI, 그리고 늘 금리가 결국은 주가는 재미없지만 현재는 은행주, 이 정도가 좀 여러분들이 관심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실제로 국내 증시에 영향을 줄 만한 변수들과 그리고 대응 전략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잠시 후 딱이고에서는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네, 뭐 시장 전체도 재미없는데요. 그나마 좀 관심을 가질 만한 것이 대한민국은 여전히 지금 누가 뭐래도 엔터나 콘텐츠 쪽이기 때문에 이런 쪽 한번 집중적으로 다시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 딱이고도 기대해 주시고요. 양영 전문위원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